여기가 광산이란다 푸키포가 안에 있는 게 확실해 안젤록? 푸키포! 저 안으로 가려면 수레를 타야 해 신난다! 준비됐니, 얘들아? 꽉 잡아야 한다 이제 아주 빨리 달릴 거거든 그만해! 푸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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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안돼! 푸키포! 선로가 달라졌네! 부서졌어! 앞에 절벽이 있어! 푸키포! 푸키포! 근데 여기가 어디지? 나도 모르겠구나 돌아갈 방법도 없어 바퀴가 다 빠져버렸거든 나가서 바깥 풍경을 보는 이런 걸 벌써 너무 고마워하게 된걸! 크으아악! 헉 으아악! 가자어!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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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들어서 인형이 진 물건이 계속 사라지거든 잠복 수사를 하자! 숨어서 기다리는 거야! 들쥐잖아! 새 드레스를 입고 있어! 잡았다! 놓쳤네! 오! 작아지기 액션! 음? 들쥐가 안 보이네? 이건 내 슈퍼 파워 버키 안타나야! 이게 있으면 멀리 있는 들쥐의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슈퍼 지킬! 슈퍼 지킬! 슈퍼 지킬! 슈퍼 지킬! 그러니까 착하지 몽몽아! 슈퍼 지킬! 슈퍼 지킬! 슈퍼 지킬! 우! 슈퍼 지킬! 여, 야! 아! 제 피오 aí 그리고, 우와! 만타가오리잖아! 언젠가는 만타가오리를 보는 게 내 꿈이야. 압박팀 수중 해결사 출동! 바다로 출발! 우와! 저기 봐! 바흐라! 바위 뒤에 보이는 거, 만타가오리의 날개 끝부분 아냐? 내가 만타가오리를 실제로 만나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문어잖아? 어, 이런! 이제야 좀 보이네!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그건 내가 도와줄게! 헤리! 수중 구명 맞줄! 액션! 잡았어! 당긴다! 어떡해! 큰일 났다! 만타가오리야! 야호! 정말이네! 우릴 구해주고 있어! 만타가오리 등에 별무늬가 있어! 진짜 크다! 어, 여기가 좋겠구나! 둘이서 텐트 치고 있어! 아빤 장작을 구해올게! 기부가 엄청 많은데? 장작을 다 가져갔어!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야! 그래도 다행히 텐트는 무사해! 안 돼! 저기 빌보들이다! 뱀을 지어놨어!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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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뱀을 망가뜨려서 정말 미안해, 비보드라! 으악! 으악! 만들기팀 출동! 우리만 믿으라군! 이 통나무들을 쓰면 되겠다! 최고로 멋진 댐이 완성됐어 어떡해 이렇게 안개가 짙으면 오로라를 못 보잖아 비버들이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 여기서 캠핑을 하면 좋을텐데 좀 아쉽구나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캠핑으로 와! 캠핑 준비 시작! 우리 캠핑 장비를 모두 찾아줬구나 캠핑을 즐겨볼까? 와! 신났다! 엄마 매머드와 아기 매머드야 근데 한가지가 빠졌어 나만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뭐가 맘에 안들어? 그냥 벽화는 멋있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살아있는 털북숭이 매머드를 직접 만나는 거야 자, 준비됐지? 우린 이제 머나먼 과거로 떠날 거다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볼까? 시간 속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선사시대 프랑스예요 착하지? 고마워! 여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동굴이잖아 나 이 그림 기억나 근데 엄마 매머드만 있고 아기 매머드는 없네? 잠깐! 아기 매머드를 어떻게 알아? 난 아직 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저 그려도 될까? 멋진데? 매머드를 아주 잘 그리는구나 그렇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뭐? 어? 매머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날 따라와! 매머드 산으로 데려다 줄게 신난다! 짜잔! 바로 여기가 내가 말한 매머드 산이야 매머드들을 보기에 제일 좋은 곳이지 여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